bj진우의 줄서는 정책자금 자 드디어 오늘 제가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팬님들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서 제가 이렇게 첫 방송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제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많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방송은 매주 수요일 9시 bj진우의 줄서는 정책자금으로 시작할 테니까 항상 잊지 마시고 매주 수요일 9시 본방 사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상가연합회님 그리고 아까 유레카님 그리고 우리 채영선님 많은 분들이 이렇게 호응을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우선 제가 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원래 했던 일은 줄서는 밥집 한국외식창업연구협회를 운영하면서 제가 외식업 하시는 분들 외식 창업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해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잘 돼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계속 컨설팅을 진행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때 외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자금 안에 허덕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자금을 좀 원활하게 운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본 게 정책자금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가 외식업 하시는 사장님들이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정책자금 관련한 한국기술개발협회에서 진행하는 기업 R&D 지도사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과정을 마치고 제가 BJ 줄서는 정책자금까지 와서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오늘은 정말 정책자금이 무엇인지부터 A에서부터 Z까지 하나씩 하나씩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초부터 제가 오늘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많은 분들이 상가연합회님 벌써 저한테 초콜릿 50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제가 못 봤던 내용들이 있는데 아는 만큼 받을 수 있는 정책자금 과연 우리가 그러면 이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한번 볼게요 정책자금이 무엇인지 혹시 아실까요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기업 컨설팅 하다 보면 정책자금이 대부분 다 융자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기보나 신보 관련해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정책자금은 출연금 국고보조금 융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중에 한국기술개발협회가 추구하고 있는 자금 중에 가장 좋은 자금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출연금입니다 출연금 출연금은 말 그대로 정부에서 출연해 주는 건데 그거는 무상환 정책자금입니다 무상환 우리가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무상환 정책자금이고요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있고 융자가 있습니다 융자는 기보 신보를 통한 융자사업 이런 자금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정책자금이 이런 게 있는데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받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자금은 사실 아는 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무상환 맞아요 유레카님 정책자금에 대한 인식전환부터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정책자금 내가 자금을 어떻게 받을까 내가 자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누구나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 회사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편견 깨버리십시오 편견 깨시고 정책자금과 무관한 기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선정되기 어렵다?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준비하면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정이 복잡하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론 시간은 걸립니다 하지만 투입시간 대비 혜택과 이익이 큽니다 그리고 받는 회사만 받는다 사실 이거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받는 회사는 한번 받아 봤기 때문에 되게 쉽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정과 전략만 알면 우리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되는 아이템이 따로 있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거의 모든 아이템이 선정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정책자금에 대한 인식천환 하셔야 됩니다 조금 느리네요 잘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왜 안 넘어갈까요? 아 됐습니다 컴퓨터가 제 속도를 못 쫓아오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정부지원 정책자금 현황 현황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세팅하면서 약간 밀렸어요 지금 정책자금 현황 보면 18부 5초 17청에서 지금 정책자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이거 세팅을 좀 다시 해봐야겠다 잠시만요 자 이 정도로 우선 할게요 오늘은 다음에 제가 이거 다시 잘 세팅해서 다음에는 이런 실수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니까 좀 이해해주시고 제가 준비한다고 했는데 약간의 실수가 있네요 자 정부지원 정책자금 현황 보면 18부 5초 17청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19조 4천억 원이라는 정책자금이 이제 출연금이 나왔고요 거기에 과제가 한 400여 개의 과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 자금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자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쉬엄쉬엄 할까요? 쉬엄쉬엄 하다보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올 것 같아서 한번 가볼게요 하나씩